화이트데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러 가고 있어 저번에 내가 도와준 담래로 오늘 저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 가고 있는 중이야 으 추워 오늘 살짝 눈도 왔는데 이런 날 너희를 위해 우체국까지 가고 있다고 받은 사탕은 저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 가고 있는 중이야 우체국은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먹은 후에는 꼭 양치해야 한다 참 깜짝 선물이 좀 날카로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구 우체국에 도착했어 조심조심 포장하고 주소도 잘 적어서 이제 보낸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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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